우리 6810님이랑도 인사 나눠보죠 이쁜 주민씨 주민씨 어디 계세요 아유 가운데 계신 분이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 이시고 머리에 뭘 쓰셨어요 그렇죠 아 티내시려고 네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이요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이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안보여 잘은 안보이지만 어렴풋이 보여요 빨간색 머리티죠 저는 깐정색이요 아 친구들이랑 온거에요 친구랑 한명 친구 한명이랑 두 분이서 여기 슈키랑 오픈스튜디오는 처음 와봤어요 어때요 외국같아요 밖에 보니까 어느 나라분들이 가장 많아요 대만 중국 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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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일랜드 태국도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추석 연휴 기간때 뭐하고 지내실거에요 추석 연휴 기간때 뭐하고 지내실거에요 집에 있을거에요 집에 있을거에요 네 대구요 네 대구 다시 내려가요 네 내일가요 내일가요 오늘 어디서 자요 찜질방이요 찜질방이요 오늘 내려가도 되고 안 내려가도 되고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재미없어 맨없어 오늘 찜질방에서 몸 지지는거에요 네 네 아무튼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또 시간 되신다면 오픈스튜디오에 놀러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강궁합 강궁합 네 이게 글로벌 방송입니다 정말로 여기 정말 외국같아요 가끔 착각해요 우리가 한국인가 지금 그러니깐요 그런생각해요 네 네